문석진 서대문 구청장님께서 수여하십시오. 청장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발표합니다. 최우수상 청춘노래자락 서대문 9편 참가 번호 9번 손정호 네, 청장님 고맙습니다. 와, 아까 노래 너무 작았어요. 원래 옛날 노래 하셨나 봐요. 아, 펭크러. 아, 펭크러, 그렇습니까? 유톤 어디다 쓸까? 글쎄요. 감사스럽게. 일단 부인한테 갖다 줘요. 부인이 알아서 하게. 여보, 당신 다 줄게. 여보, 당신 다 드릴게요. 네, 안 죽이면 해봐라. 네, 알아서 잘 하세요.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게 준비하시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대단히 있고 왔습니다. 장소도 불편한데 끝까지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와주신 우리 딜라이브 서울경제 케이블TV 사랑해 주셔서 고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최우수상의 앵골손을 들어보시고 뽀빠이는 다음 주에 또 약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서대문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대문구 황진! 배달의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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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